사건 사고 소식입니다.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수억 원대를 가로챈 피의자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대전 동구경찰서는 A씨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자신이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속인 뒤 사업 투자금을 대달라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왔다고 말했습니다. 또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2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을 가로챘으며 3년 동안 모두 16명에게 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